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과 함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1년째 중단 사태이지만 남북 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강도 높은 지시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노동신문 일면에 해금강 호텔 앞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이곳에서 뜻밖의 지시를 내렸죠. 남쪽 시설을 싹 쓸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정은이 집적 그것도 굉장히 감정을 실은 이야기들이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너절한 시설이라고 했고요. 또 보면 기분 나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사업을 왜 나만에 의존해가지고 끌려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작년 1월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까지 얘기를 했었고 또 9월에 합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감정까지 실은 표현을 한 거 보면 그동안의 관광 재개를 위해서 여러 기회를 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만이 아니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나왔다. 이건 좀 의미심장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그래도 북한을 어떻게든 견인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카드 중에 에이스가 금강산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뉴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발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남측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라는 이런 발언이 나와 있고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당장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나 이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최후통첩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북미회담, 실무회담이 재개됐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만남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철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남한에게 그 사이에 뭔가 좀 해봐라. 미국을 설득하든 아니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든. 그래서 남측에게 이제 마지막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공을 넘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실은 보도가 나온 시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했는데 곧바로 다음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한이 유엔의 제재와 별개로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업이 금강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남한 측, 우리 측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사이에 소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미국 눈치를 어디까지 보는 거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경제협력이냐. 이런 불만이 시기 안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협력, 경제협력을 얘기를 했는데 금강산도 못하면서 무슨 평화경제협력이냐. 이런 북한의 노골적인 그런 조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나만 빼고 우리끼리 갈 수 있다. 나만 빼고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협박도 이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거기에다가 지난해 9월에 평양 공동선언문에도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이 추진했던 경협을 어떻게 보면 위원을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발언을 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점이 된 것은 하노이 노딜이라고 봐요. 하노이 노딜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과거의 우리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의 햇볕 정책에 대응하는 자세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을 하노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는지 이후에 김정은의 이런 북한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카드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발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황 판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도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니 금강산이니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마치 북한이 남한에 목매고 있는 듯한 사정하는 듯한 모양새에 취했는데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하노이 노딜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는 담겨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건 그동안의 어떤 북한의 강경 메시지 안에 포함된 대남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건 아마도 관광재기를 준비했던 현대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지난해 11월이었죠. 북한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9월 이후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TF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주년 정주영 고정주영 회장이 이제 북한에 솟대 몰고 간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1년째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북한의 이번 발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는 호텔 이외에도 현대아산의 시설이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7개 사회 간접 자본 사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남북협의의 재개를 위한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최후 통첩이라고 그랬는데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올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거면 그냥 철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그럼 북한이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뭐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대가 사실 벌써 20년 전에 7천억을 투자해서 호텔, 면세점, 온천빌리지 여러 가지 7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대 경제협력사업권, 그래서 북한의 전력이라든지 통신, 철도, 관광지, 비행장 이런 개발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시행해보진 못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금강산관과 호텔 쪽만 만약에 철거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호텔 철거를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앞으로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미 관계가 잘 풀린다, 남북 관계가 잘 풀린다, 핵협상이 잘 풀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문화되어 있던 이런 현대가 가지고 있는 7개의 경제협력사업권이 오히려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전제는 북미 핵협상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를 건드렸으면 나머지 현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권들이 이게 졸지에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이것이 북미 핵협상이 잘 되면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하면 또 하나 주목받는 기업이 있는데 국내 민간업체로는 유일하게 금강산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난티인데 김 위원장이 이 시설이 남루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 민간기업의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금강산 뿐만 아니라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가 이제 철수하면서 이 자산을 갖다가 북한이 동결을 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거나 뭐 이제 몰수까지는 안 갔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이 아난티의 시설들을 철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로 봐서는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쟁거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1년 전에 박왕자 씨 사건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는 물론 당사자도 당혹스럽겠지만 통일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의 첫 일성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아난티의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현대의 그런 자산들 이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통일부가 앞장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또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미협협상에 사실 여러 가지가 달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음은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해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좀 개성공단의 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이 두 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고 그걸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엔 제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그렇게 미국을 얘기해왔고 또 북한에다가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렇게 나온 거고 금강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곧바로 개성공단 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개성공단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았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당혹스러운 그런 사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다시 한 번 존폐 기로에 놓인 것인지 아니면 꽉 막힌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시그널일까요? 사실 여기 금강산이 시찰하면서요. 대남 총괄만 데려간 게 아닙니다. 대남 총괄 데려가서 저거 지저분하니까 치워버려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최선희 대미 총괄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남한 정부의 너는 이제까지 뭐 했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질책과 항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앞으로 또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까지 얹어서 얘기해라. 사실 그동안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폐기를 할 경우에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한하고 중국, 특히 남한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게 엎어져 버린다면 몰수되어 버리고 철거되어 버린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소란되고 코 풀 수 있는 기회가 날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총괄 최선희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건 협상,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면 미국이 내야 될 돈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경고한 게 아니라 미국에게 협상 카드, 새로운 협상 카드를 또 하나 던진 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과연 이런 북한의 남북 경협에 대한 도발이 어떤 식으로 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